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몇 해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 기업인의 요란스러운 자선 관련 선행인 뉴스를 장식한 것을 보면서 제 생각에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사업가는 사업을 통해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하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런 의구심을 가졌던 바로 그 기업인이 불미스러운 혐의를 받고 구속되는 것을 보면서 당시 기사를 한 번 더 검색해서 챙겨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신은 SK네트워크 회장 이야기입니다. 최신은 회장은 1953년생으로 올해 68세가 됩니다.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 정도 나이면 많은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나이란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최신은 회장의 행보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가졌던 것은 2017년 무렵의 기사였습니다. 검색을 찾아보니까 2017년이 맞습니다. 2017년 9월 28일 날 연합뉴스는 최신은 SK네트워크 회장 더 좋은 기부방법론 연술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최신원 회장의 활동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기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그런 활동이 아니고 기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신은 SK네트워크 회장이 2017년 9월 28일 날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세계공동모금회 유나이티드웨이 월드와이드 2017년 자슨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다. 이런 기사를 회사가 내보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최신은 회장은 2012년 11월 UWW 산하 세계고액기부자 모임인 리더십위원회의 아시아 최초위원으로 위촉됐고 또 2015년 9월에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린 UWW 리더십위원회 서울자슨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최신은 회장은 기부문화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에 남을 돕는 일은 조용히 하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은 최신은 회장의 구속권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엊그제 그러니까 2021년 또 2월 17일 날 거의 모든 신문들이 최신은 회장의 정격 구속 소식을 전합니다. 이들 소식 가운데 대표적으로 2월 17일 날 조선일보는 천억 원대 횡령 배임 최신은 SK 네트북 세장 구속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오경무 기자의 기사인데 오경무 기자의 기사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최신은 SK 네트북 세장이 2월 17일 날 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최신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제 구속영장이 발급된 걸로 미뤄봐서 행정 및 배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사는 오경무 기자의 기사는 계속됩니다. 최신은 회장은 SKC와 SK 네트북스,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내부거래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수백억 원대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행정 및 배임이 가장 중요한 이번 구속 사유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단시간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제법 긴 시간에 걸쳐서 추적조사로서 아마 구속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바프 부패수사일부 부장 전준철 부장검사는 2020년 10월 6일 날 SK 네트북스 서울 본사와 최신은 회장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이후에 SKC, SK텔레시스 외 전직 고위재무 담당자 등 그룹 임직원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또 검찰은 1월 7일 날 최신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 데 이어서 2월 15일 날 최신은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앞서 불법이 의심되는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정보분석은 FIU는 2018년 SK 네트워크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연겼다. 이 이야기는 2018년, 2019년, 2020년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최신은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자 SK그룹의 창업주인 고 최종근 성경그룹 회장의 차남이고 SK 네트북스는 무역업, 자동차 대여업, 워크힐 호텔 운영 등 사업을 하는 시가총액 1조원대 기업이고 이 회사의 전신은 1953년 최종근 회장이 창립한 성경직물로서 SK그룹의 모기업이다. 이런 내용에 기사가 거의 모든 신문에 대부분 실렸습니다. 아무튼 장기간에 걸친 수사 끝에 영장이 발부된 점을 염두에 두면 횡령 혐의와 배임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회사 돈을 횡령하고 배임한 것은 상장회사의 임원으로서는 상당히 피하기 힘든 범법행위에 속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어떤 이유로 그런 불법에 손을 댔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아마도 추측하건들은 사세 확장이나 또 기업의 지배권 광활을 위해서 필요한 자감 소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동원 가능하도록 그렇게 아마 좋지 않은 과정에서 무리수를 대지 않았느냐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한 독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나이도 있으신 분이 그리고 재산도 일반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인데 왜 저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궁금함하고 답담함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지배권 광화에 필요한 그런 자금 또 사세 확장을 위한 자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얽히고 섞여서 자금을 좀 더 구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에 손을 댔다 이렇게 저는 예상합니다만 그것도 앞으로 수사가 끝나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점이 되면 사건의 모든 전모가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장회사에 대한 자금 운용은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하게 이루지죠. 그리고 또 상장회사에 대한 공시제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운영이 되고 특히 상장사 관계자들은 배임 문제에 대해서 과거와 전혀 다를 정도의 엄격함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장사에 속하는 내부임원이나 또 사회임원 사내임원 또 대표이사 등은 모두 다 어떤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배임제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를 변호사들한테 조언을 많이 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일이 작은 회사도 아니고 시가총액 한 1조 원대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었을까 이런 점은 여전히 이제 좀 의문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참 딱한 사건인데 68세입니다. 이제 만년에 인생의 만년에 이 같은 대규모 비리사건에 연료가 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베풀었던 그런 선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가 다 어둠으로 또 칙칙한 색깔로 채색되고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참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행령과 배임 이 문제는 그냥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고 의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또 이 중벌이 또 과해지는 그런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어떻든 최신의 회장의 구속권을 보면서 한 번 정도 전체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 가운데 두 분을 선택했습니다. 2월 18일 날 방송됐던 풍력발전 앞날을 생각하면 그리고 미국의 탄핵바 주장 극적인 승리였다고 첫 번째 암행 의사님입니다. 전국을 태양광 전기 패널로 시작해서 또다시 수십조 추정치는 47조 원입니다. 빚을 내서 그 동네에 수십 년 현찰이 넘쳐나겠습니다. 민원보상비, 현장건설비, 관련기업유치, 향후 의민보상, 지역주민우선채용, 유지보수비, 후순위개발지속 등 이렇게 남겼는데 저는 사실 이번 프로젝트를 순수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47조짜리 대규모 지방 프로젝트를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떡을 보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산타워만한 풍력발전기 2000개를 바다에 설치하는 정말 믿기 힘든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은 리다옴팍님입니다. 탄핵 사유가 아닌 이유를 가지고 탄핵까지 몰고 간 것을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미국 민주당이 자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정치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아닌 것을 문제 삼아서 쟁점화시켜 놓고 그냥 허지부지 끝내버리는 겁니다. 리다옴팍님의 지적은 부연설명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암행의사님과 리다옴팍님은 현재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고 계시고 이처럼 질문이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소개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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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